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빈칸 추론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상위권 학생들의 빈칸 추론 프리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빈칸 추론이 어려운 유형인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 빈칸 추론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수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인터뷰를 따고 그 학생들 프리하는 방법들 관련해가지고 연구하고 공통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강의에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빈칸 추론을 강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 방법 관련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막 이런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빈칸 추론은 사실은 유형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이게 진짜로 다른 유형들보다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특별히 어려운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추상적인 거, 정보를 적게 준 거, 예시를 안 주는 거, 상술이 없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약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보통은 3점을 달고 있어. 그런데 그런 유형들은, 그런 문제들은 주제 추론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제목 추론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유형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칸만 더 어렵다라는 거는 내 생각에는 약간 훈련된 고정관념이야. 훈련된 고정관념. 예를 들면 초콜릿은 달 거다, 달 거다, 달 거다 생각하다가 우리가 다크 카카오, 초콜릿 먹으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약간 세뇌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포감에. 그런데 빈칸 추론 관련된 지문들이랑 같은 유형의 지문들이 어떤 지문들이 있냐. 주제 추론, 제목 추론, 요제 추론 지문들이 빈칸 추론 지문이랑 유형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더 공감을 할 건데 전체적인 완결된 어느 정도의 주제를 갖고 있는 지문만 빈칸 추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파악해서 빈칸을 어디다 뚫어놔도 우리가 들어갈 내용을 예상을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결되지 않은 글로는 빈칸 추론 문제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사설 모의고사에서 아무렇게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아무렇게나 문제를 내고 답도 아무렇게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평가원 이상, 교육청 이상 단위의 교육기관에서 출제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완결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칸 추론이 유독 더 어려운 그런 유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영어 제로백 시리즈 이제 기본 3단계 강의가 전부 다 개강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으로 앞으로 캐스트를 활동을 꾸준히 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빈칸, 순서, 문장 삽입을 직전 최근에 봤었던 제일 메이저 시험의 지문들로 선생님이 한 번씩 다뤄드리려고 해요. 매주. 그래서 작년 수능, 아직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이니까 작년 수능 지문으로 해가지고 빈칸, 순서, 문장 삽입을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씩 꾸준히 꼼꼼히 한 번 털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건 캐스트를 가장한 인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수강생들을 한 번 낚아보려고 낚싯대만 안 들었지. 이게 선생님의 마음속의 낚싯대 같은 거예요. 왜 고전시가 보면 그런 대목 나오잖아. 낚싯대 던진 이유는 물고기를 낚기 위함이 아니다. 무엇을 낚기 위함인가. 수강생을 낚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 대충 안 찍고 진짜로 홍보용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자본주의 사회잖아. 솔직히 하고 가야지. 정말 열심히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시간 낭비될 것 같은 영상이 아니라 진짜 알짜의 내용으로 캐스트를 앞으로 찍을 거니까 그래.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씩 미끼만 따가버리는 물고기들도 있어. 여러분들 중에 영상만 보고 성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도 좋아. 캐스트 관련된 후기라도 써줘. 근데 어쨌든 진짜 알찬 내용을 앞으로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 번씩 풀면서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포인트로 딱딱딱 짚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도움돼요.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다 도움될 거니까 한 번 꼭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봅시다. 빈칸출원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빈칸출원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전반부 대충 읽고 내용 이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빈칸 부분만 주변을 봐요. 그냥 막 빈칸 기술 영상 같은 거 보면 빈칸 주변을 보고 뭘 어쩌고 저쩌고 관련된 어휘를 동그라미를 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진짜 풋내 나는 방법. 뭐냐 본질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출제자들이 작정하고 엿 매기기로 하면 당연히 엿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빈칸 근처 내용으로 못 풀게 내버릴 수가 있거든. 낚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내면 빈칸 근처에서 정보를 많이 주는데 어렵게 내려면 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낼 수 있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빈칸 주변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문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평소 때 어휘에 암기는 철저히 해줘야 돼요. 하루 평균 아무리 못해도 20개에서 30개 정도씩은 자투리 시간에 갖고 다니면서 어휘를 계속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단어장만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공부하다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 수첩이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 정리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되게 좋아. 수첩에다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귀찮으면 요즘에 단어 어플리케이션 좋은 거 되게 많거든. 그냥 입력해놓으면 테스트까지 전부 다 되고 발음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거든. 그런 거 검색 한 번만 해보셔요.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선생님은 대형 포탈 N사 뭐 네이버라고 해도 되죠? 근데 네이버 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장 어플리케이션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걸 보통 쓰는데 단어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단어만 체크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거나 심지어는 PC에서 단어장으로 인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되게 좋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칸 추론 유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종 공략 유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모의고사를 보통 푸실 때 여러분 쉬운 거 먼저 푸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만한 순서대로 먼저 풀어야 제한시간 안에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멍청이같이 제일 답답한 양반들이 와 이거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푼대. 아 이건 진짜 아 깝깝해. 아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다가 고민만 오래하고 시간만 날려먹고 득점을 못해버리면 쉬운 문제는 못 풀고 날려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 자체가 최종 공략 유형이라 거의 마지막에 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간 빈칸까지는 모르겠는데 끝빈칸,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어떻게 빨리 풀어도 3분의 2 이상 읽고 풀어야 되고 거의 웬만하면 다 읽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쉬운 유형에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빈칸 추론 유형은 최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라도 다 훑고 푸는 것이다. 라고 기본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주세요. 빈칸 추론을 대충 읽고 풀면 이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것 중에 이제 선생님 강의 기법 관련된 용어인데 서술의 초점이란 거에 민감해야 돼요. 글쓴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캐치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강조라는 것도 캐치를 잘해야 돼요. 어떤 문장을 보면 글쓴이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곧 서술의 초점인데 강조가 몰리는 부분에 서술의 초점이 보통은 있어요. 그거를 캐치를 잘해서 살짝살짝 옆에다 적어놓고 푸는 스키마 레퍼런스 기술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정답 선명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오답 선지를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그리고 스키마 레퍼런스 적어놨던 내용을 토대로 가지치기를 해서 지워나갑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 그리고 빈칸에 집중 안 하고 핵심적 포인트라는 것과 주제 파악에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또 뒤에서 예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여러 번 돌려서 한번 보시면서 거기서 주석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흡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밑에 써놓은 거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생을 이렇게 푼다. 선생님 극상위권이 이 영상에 언제 등장합니까?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학창시절에 수능 두 번 다 만점이었고 물론 영어과목 영어과목 한 장에서 두 번 다 만점이었고 현역 제습 때 그리고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도 했습니다. 내신에 수우미양 가 중에 미나 양이나 가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시 수능을 0.028%가 떠가지고 다 깨부수고 대한민국 모든 문과대학과 의대까지 교차지원 가능한 의대까지 합격 프리패스가 있었어요. 원서 쓴 대학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했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좀 믿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상위권은 이렇게 푼다. 다른 말로 하면 곽동영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 예. 그겁니다. 오케이.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 제일 잘했을걸요. 근데 까불지 말고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가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 끓으려고 나가려고 막 합니까?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만 진짜 딱 5분만 투자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이제 한번 볼게요. 시작할 때요. 영어 빈칸처럼 풀 때도 빈칸 근처를 보고 먼저 풀면 안 돼요. 일단 제일 힌트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은 전반부예요. 그래서 전체의 독해의 완급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전반부 내용은 차분차분 꼼꼼히 끊어있게 하면서 가는 게 맞고 중간에 예시나 상술, 부연 설명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반부를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을 거고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살짝살짝 메모를 하고 강조도 한번 느껴볼 겁니다. 자, 봅시다. Over the last decade이라고 해서 지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옛날에 어쨌단 얘기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어땠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답 선지가 잘 뜨거든요. 이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변화 포인트. 그러면 이거는 혹시 변화 포인트가 아닌가 의심이 돼요? 변화 포인트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야. 일단 체크해놓고 또 attention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 근데 주어진 관심이나 주의. 어디에 주어졌냐면 아이들이 독서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How children's learn to read을 하는가? 근데 그런 것들은 has, foregrounded 특히 중요하게 여겨왔어. 무엇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왔냐면 그러니까 foreground라는 동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조 동사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가장 우선시했대요. 그럼 중요한 얘기지. 우선시했다는데. 그럼 뭘까?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the nature, 본질, 본성인데 textuality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텍스트 발음이 C 아, 약간 짧아가지고 텍스트성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거는 본문 본문 중에서 특히나 그림과 구분되는 글자 있는 부분을 보통 텍스트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텍스트성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왔고 그리고 다른 상호 연관되어져 있는 방식들 어떤 방식이냐면 그 방식 속에서 독자들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텍스트, 줄글이 어떤 뜻과 의미를 갖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그냥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는 서술의 초점만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읽기와 텍스트성 줄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 줄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서술의 초점은 읽기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본문에서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줄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내용인데 변화 포인트가 만약에 뜬다면 프레딕션 한번 살짝 해봅시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릴스 같은 동영상 시각자료에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줄글 같은 것들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지.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오늘 캐스트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지금 여기 페이지 넘기기 전에 빠져나간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이제 이걸 보여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수능 질문이잖아. 얘는 수능. 작년 수능 31번 빈칸출은 첫 번째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강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주는데 자, 봐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장이냐면 이런 것들을 읽자마자 그냥 손끝에서 연필 끝에서 전개 짜르르르 와야 돼. 그래가지고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뭔 소리냐면 일단은 리딩인데요. 아, 이거 강조 표시가 돼 있어. 작은 따옴표 보여요? 일단은 보통은 어떤 글을 쓸 때 우리가 문장부하고 관련된 문법적 기본적인 요건들을 보면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에 작은 따옴표를 달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리딩 하면 지금 서술의 초점이 강조기요일 읽기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오 크으 여러분 나오 보면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어? 야 하는 사람 없죠? 근본이 잘못돼서 그래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이랬다라고 했었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처음에 근데 이제 나오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어쨌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하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보통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제 파악할 때 근데 이제 강조까지 하고 있거든 리딩이라는 것은 이제는 적용된대요 뭐에 적용되냐면 그냥 넘버로브 넘버로브만 해도 많은 수인데 그레이터 넘버로브에요 이건 뭔 소리냐 엄청 많이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표현해도 편집 안 될까 존나 엄청 많은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비속어로 얘기할 때 개많은 이런 느낌 개많은 표현적인 형태의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끼라는 것이 옛날에는 줄글에 한정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 이끼라는 것이 다양한 수없이 많은 표현적인 형태의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있는 표현도 봐봐 then 뭐뭐보다 at any time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상급 표현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조예요 야 이 제육볶음 맛있다 야 이 제육볶음 진짜 맛있다 야 이 제육볶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그 요리를 해준 엄마가 또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엄청 기뻐하겠지 이게 바로 강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맛있다 개많이다 춘다 맛있다 최고로 맛있다 와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라고 하면 아 저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한다 하면서도 기분 좋아 아니 그렇게 리액션 좋은 사람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어 그게 바로 강조거든 근데 여기서는 리딩에 작은 따옴표 달렸지 변화지 비교급 강조지 거기에다 최상급 강조까지 들어가네 그리고 어 넘버 오브 하면 많은 수의 말 자체의 강조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읽기의 영역 자체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읽기라는 것 자체가 줄글을 막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 줄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어떤 의미가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읽기 자체가 확장 더욱더 많은 형식과 표현 형식 면에서 확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글 전체에서 주제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쇠기를 박는 게 있어요 하... 뒤진다 뭐가 뒤지냐 그 뒤에 예시가 나와 이게 쇠기예요 여러분 쇠기 예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대로 배웠어요? 예시가 뭔지? 예시는요 여러분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가 딱 뜬다 하면 이게 설악산 등산하다가 야생 자연 송이버섯 군락지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느낌인 거야 와 눈 돌아가야 돼 예시가 나오면 너무 신나가지고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하면요 여러분 저는 국어 독서 강의도 오래 했거든요 최상급난도 국어 독서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글의 흐름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한 편이야 그런데 예시라는 거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너네들이 바보라서 이해 못할까봐 출제자가 높아심에 보충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충설명은 왜 해줘요? 어떤 내용에 보충설명을 달아줄까요? 자 1번 중단 하나도 안 중요해 막 쓰레기 같은 내용에 보충설명을 달까요? 아니면 2번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이 내용에서 정답을 내가 내고 싶어 뭔가를 걸고 싶어 주제 표현은 여기서 나와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불안해 어디다가 예시를 걸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엄청 중요한 내용의 예시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시라는 거 속성 자체가 그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상술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예시는 그 앞 내용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제 파악 문제였다면 이 유형이 주제 파악 문제였다면 이게 예시가 뜬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부분만 갖고 답을 찾아도 돼요 왜냐? 이미 글의 전체 여부까지 하면 3분의 2 정도가 그럼 3분의 2 정도 분량에서 어떤 내용이 이미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고 이 부분이 예시라면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앞에 내용을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가 딱 떴다는 순간에 이걸 안 읽어도 와! 그러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 이제 읽기를 텍스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현적인 형태에 적용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바로 예시를 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을까 봐 이걸 준다고 했잖아 봐봐 픽처, 맥, 스프린, 디자인, 그래픽스나 아니면 포토그랍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일러스트레이션 관련된 얘기잖아 일러스트 관련해가지고 그림, 사진, 시각자료 아하 그래서 형식적인 확장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시각정보 관련된 얘기들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를 주는구나 그러면 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주제가 나온 거야 아하 됐다 이제 주제가 파악되면요 이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살짝 살짝 본문 옆이나 문제 밑에다가 적는 걸 스키머 타이징이라 그래요 선생님 기술 중에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건데 글 처음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한눈에 파악이 돼 그래서 스키머 타이징 하면서 문제 풀면 되게 좋아요 전반부 내용을 안 까먹습니다 여기서 해준 내용을 안 까먹게 돼 어찌 되어컨간에 예시 나오면 이런 부분은 이제 빨리 읽어 맨 앞은 대충 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읽어도 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겨진다 as text 본문으로 여겨진다 이제 텍스트라는 거는 줄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자체도 이제는 시각정보 자체도 뭐라고 여겨지냐 이런 것도 본문이라고 여겨진대요 이제 본문이 되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러한 혁신들에 더해서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 그림책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졌었던 이노베이션에 더해서 새로운 프린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디자인 피처 디자인적인 특성 같은 것들은 역시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 다른 분야에서 종류에서도 예를 들면 Books of poetry 시집이나 인포메이션 관련된 어떤 본문들 글글 줄글들 이런 데서도 굉장히 뛰어나게 됐다 그 얘기에요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시각자료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영역이 확장됐다 읽기의 영역이 확장됐다 이제 본문으로 여기는 부분이 확장됐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콜론 보세요 여러분 콜론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 문장의 보충설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문장의 보충설명을 달아요 중요한 내용에 그래서 보통 콜론이나 세미콜론 뜨기 전에 그 직전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문장도 뜻을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그러면 이제 내용은 다 이해가니까 근데 이게 끝빈칸이니까 더러워도 일단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thus 따라서 자 따라서에요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 따라서라고 그래서요 새로운 내용이 있겠냐고 정리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 번 더 반복 나올걸 반복이 뜨면 근데 이제 빼박이지 그래서 reading은 becomes 되었대 변화 훨씬 더 복잡한 복잡해진 어떤 해석의 한 종류가 되었고 than it was 옛날에 비해서 변화라고 얘기 다시 하고 있잖아 언제 아이들의 관심 자체가 집중될 때 프린티드 텍스트에 인쇄된 텍스트에 집중될 때 이제 그림까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 어떤 프린티드 텍스트냐면 스케치나 픽처를 갖고 있어 얘들은 무엇으로써? 부속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림까지 텍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본문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Children들은 Now 또 나왔어 오늘날은 봐봐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지 그림책으로부터 배운다 근데 어떤 그림책이냐면 Words도 있고 Illustration도 있는데 얘네들이 Complement 상호 보완을 하고 Inance 서로서로를 격상시킵니다 Each other 그리고 Reading 독서라는 거 서술 초점이죠 계속 Reading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는 Simply 어떤 거냐 아 그냥 Words하고 Illustration과 관련된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근데 이 Not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자 헷갈리죠? 내가 지금 말로만 어떤 내용 나와야 될까요? 했을 때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써놓고 풀 때도 있어요 헷갈릴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뭐뭐가 아니라는 말은 변화하기 이전에 뭐였나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변화하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림적 요소가 반영이 안 되고 Words하고 Illustration 그래서 항상 빈칸 추론 정답 찾을 때 아리송 할 때는요 여기 근처에 있는 용어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Words하고 Illustration이 아니라 옛날엔 뭐였냐고 그냥 Words였잖아 그렇죠? Illustration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파악된 상태에 보면 여기 들어갈 내용은 이제 단순히 Words에 대한 Interpretation이나 Recognition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은 뭐 있어요?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Illustration 관련된 거나 여튼 어떤 종류의 픽처나 그래픽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낯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관식이에요 빈칸 추론은 객관식이 아니고 심지어는 가장 쉬운 부문에서도 그래 그래서 A sentence 문장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종종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 마지막은 함정 달았네 왜? 뭐가 추가돼야 돼요? 여기서 sentence가 상징하는 거는 Words예요 Words 그러면 뭐가 추가돼야 되냐고 Illustration이 보여주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까지 추가해서 복합적으로 Complicated Kind라고 했으니까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렇죠? 나는 차라리 근데 이것보다 여기다가 문장 하나 더 뜨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Illustration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하나 빈칸으로 달아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주제가 선명하게 있으니까 빈칸 추론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주제 추론, 제목 추론, 요지 추론, 삼추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빈칸 추론화 시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유형 독해에서는 삼추론으로 읽기 훈련을 먼저 시켜 그러면 답을 찾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끝핀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변화 포인트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걸린 강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예시가 있으니까 이건 한 번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더스가 나와서 새로운 내용이 없구나 심지어는 그 밑에도 또 예시가 나와가지고 추론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예시니까 전반적으로 예시들이 많이 섞여있는 문장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면 정답 체크할 때는 빈칸 근처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직전 내용이나 직후 내용 같은 것들 특히 어의적인 면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정답이 선명하게 안 나오면요 뭔지 모르겠을 때는 가지치긴 하세요 서술의 초점이 지식에 맞춰졌던 적은 없어요 지식적 측면에 맞춰졌던 적은 없었어 그리고 누가 창의적인 내용을 했어요 창의적인 놀이에요? 뭔 소리요? 주관적 해석이냐 객관적 해석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미지 맵핑이 뭐예요? 이게 뭐요? 시민적인 어떤 생각 사고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고 메모하고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만드는 걸 이미지 맵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술의 초점으로 이거 다뤘던 적이 있어? 그나마 여기에 나왔었던 거는 워드밖에 없지 않아? 그나마? 그죠? 텍스트하고 관련 있는 거 이 글의 서술 초점은 Reading 그 다음에 텍스트 관련된 거였잖아 그럼 관련된 거 그나마 1번, 2번밖에 없는데 지식적인 측면에 맞추진 않았어 지식적인 Words냐 아니면 Illustration이냐 이 두 가지에 맞췄지 지식적인 초점에 맞추지 않았어 그래서 1번은 함정이에요 관련 없지 그래서 땡 그리고 2번만 얘네들 3개는 워낙 아니고 1, 2번 중에 고민한다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어휘 나왔던 게 2번이잖아 이렇게 관련성 체크해가지고 답 찾는 거야 애매할 때는 나는 선명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 때는 애매하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한 번 간 다음에 그나마 여러분들 능력으로 도시과 한 걸 참고해서 아 그나마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지워주다 보면 남은 것들 중에 정답 고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캐스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이 문장이에요 Reading 아 이게 진짜 강조가 많이 걸리는구나 독서는 이제 적용될 수 있어 엄청나게 더욱더 많은 표현 형식의 다른 그 어떤 과거의 때보다 무슨 무슨 연설하는 것 같아 독서라는 거는 이제는 변했습니다 막 하면서 연설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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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 그리고 뭔가가 나열이 쪼라라라락 되는 거 나열 자체도 강조해요 여러분 나열 자체 강조해요 예를 들면 너는 멋있고 잘생겼고 착하고 먹고 하고 뭐하고 어때요 상대방에 대한 내 호감을 강조해서 표현해 주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열거를 쪼라라라락 하는 거에서도 일종의 강조가 느껴져야 돼 이해 가십니까?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글 전체 흐름은 너무 간단해 전반부에 핵심 내용 밝혀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변화라는 거 세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시로 길게 늘어뜨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핵심 내용 던지고 중반부에서 예시로 강하게 강조해 주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정리반 해줬단 말이야 글 흐름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 새로운 서술 초점이 없어 후반부에 가다 보면 리딩과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텍스트에 월즈만 포함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일러스트레이션까지 함께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텍스트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이 글 전체의 핵심인 거지 근데 이 정도까지 딱 이해를 해줘야 이 질문을 완전히 씹어 먹은 겁니다 여러분 복습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렇게까지 못할 건데 해설지 옆에 딱 펴놓고 복습을 할 때는 이런 분석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빈칸출은 조지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약도 좀 팔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로백 시리즈가 이번에 3개 강의가 있는데 제로백 수능 구문독회는 문법하고 기초 독해문법하고 수능 3개년 전체 문장을 다 담았어요 구문독회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모의고사나 수능 잘 보려고 구문독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자작 문장 일부러 다 빼고 수능 최근 3개년 전체 문장 그래서 이 구문독회 강의를 다 완벽하게 소화하면 적어도 수능 최근 3개년 문장 중에는 이해 못할 문장이 없어 근데 일반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보면 나왔던 문장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효율성 높은 구문독회 그리고 오늘 가르쳐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선생님 뭐 강조사 강조라든지 서술의 초점이라든지 스키머 타이징이라든지 글의 흐름 예시 그리고 변화 포인트 이런 것들 전체 기술을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에서 가르쳐드립니다 평가원 주제 제목 요지 삼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문들 이용을 해가지고 수능 평가원 지문으로 기술 가르쳐드려요 기본 읽기 훈련 그래서 보통은 한 4등급 그리고 2, 3등급 그리고 1, 2등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강했던 강의는 심화 유형 독해라고 해가지고 이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추론 유형만 수업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평가원 수능에 3점짜리만 다룹니다 3점짜리만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라고 해서 2점짜리 빈순 수업을 하는 강의도 하나 만들긴 만들건데 일단 지금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개강되어 있고 선생님이 또 사관학교 영어 강의도 해요 그래서 대학 배우고사 측에 경사관 쪽 클릭을 해서 보시면 선생님이 또 한 명 더 있어 곽동영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거기서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영어 컨텐츠 같은 것들도 엔제 대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전시, 극단, 그리고 스키마 레퍼런스 트레이닝부 원투나인이라는 최고난도 독해집도 있고 하이레벨 보카마스터라고 극상위 난이도 단어장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제 실력으로 뭐 들어야 됩니까?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Q&A 남기십시오 제가 정말 막 친절하게 지금 제가 개강 초기라서 우리 학생분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번호팔로 나가가지고 제가 그랜저를 박으면서 제가 안내를 자세히 해드립니다 와 진짜 내가 조금만 성공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네들은 지금 아주 좋은 시기에 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선생님이 지금 전체 다 Q&A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적극적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거 인스타그램 아이디거든요 여기로 해가지고 팔로우 신청해서 거기 DM으로 소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강생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전체 학생 다 당첨되는 이벤트를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은 Q&A 게시판 공지글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이벤트 관련된 공지글을 꼭 한번 보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물이 작지 않습니다 전원 당첨 상시 이벤트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상대가 악화되면 글을 내릴 건데 글 내려가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여러분들 간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시리즈 한번 시작하면 계속 쭉 가요 매주 한 문제씩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드릴 테니까 영어 고민 있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도움받고 열심히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스트 자체를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장사 미천 아끼지 않고 강의에서 가르쳐드리는 기술들 아낌없이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채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감하게 합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듣보잡이 아니라 메가스터디에서 천몇백 시간 이상 촬영을 하고 경력 메가 온라인만 6년차 영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할 때는 전설급 수험생이었죠 400점 만점 모의고사에 평균 390점대 서울대 경영대 이렇게 모의 지원하며 9월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입니다 이런 게 떴었어요 안정적입니다가 떴단 말이야 그런데 그랬던 전설급 수험생 그리고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 경찰대학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합격 했었던 경력이 있는 강사니까 여러분들 영어 이까지 거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면 만점 맞으실 때까지 서포트 해드리고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선생님 믿고 올해 영어 풀커리 쫙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언제나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셔도 절대 부족함 없게 서포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